내일 저희가 다시 시내로 나갑니다. 자유시간이 이제 2, 3시간이 안 되잖아요? 좋다, 좋다. 이때 우리가 헬싱키에서 돈을 좀 펑펑 쓰면서 돌아다니려면 부근은 물가 문제도 있고 하니까 1등하기에는 저희가 과감하게 100유로를 주겠다. 100유로? 약 14만 원. 14만 원. 2등 50유로. 불해, 너무 불해. 3등 30유로. 4등, 4등. 제발, 발트에만은 제발. 어? 4등은 발트에 여행? 그럼 저쪽에 발트에, 발트에. 내가 좋아하는 발트에. 아쉬웠다. 3등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어? 4등은 발트에 여행? 너무 좋은데요? 연석 PD님이랑? 아니, 연석 PD님이랑. 연석 PD님이랑 사진을 다 찍어드려요. 비율도 엉망은, 엉망은. 나는 거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꽝 바다가 언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뭐가 어릴 수 있어? 아니, 그럼 안 먹고 싶나? 난 너. 발트에 앞은 포장마차야. 정치가 너무 좋아. 그리고 연석 PD님 말 길어줄수록 옆에 우리 제작진분들 표정이 안 좋아. 후배별이, 후배들 표정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 빨리 시작하면 안 될까요? 렛츠고, 렛츠고. 지금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 여기 자고 있었어. 어떡해. 지금 잠드신 거 안 돼요? 주무셔서. 일어나세요, 일어나. 하지만 발트고 보고 1, 2, 3등을 합니다. 정해야죠, 정해야죠. 그건 가려야죠. 자, 새로운 아이템. 우와, 귀여워. 뉴 아이템 귀엽다, 이거. 주시선명은 이걸 끼게 되는 거고요. 우와, 귀여워. 어머, 이거 너무 귀엽다. 귀엽다, 토끼. 한 번 써보시고. 언니 진짜 잘 어울린다. 언니 토롱이 아니야? 어우, 힙해. 힙해. 유진아, 거꾸로 썼어, 거꾸로 썼어. 아, 이거 너무 귀엽긴 한데. 귀엽다. 토롱이 약간 우울한 토롱이, 토롱이 같은데? 어우, 괜찮다. 언니 되게 등살 센 엄마 같다. 되게 치맛바람 센 엄마 같다. 자, 유진. 자, 자. 자. 사랑해. 자. 우와. 사랑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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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얼마나 앞으로 갔는지 모르겠어. 와우, 와우. 한 번 더 가야 돼. 우리 얼마나 앞으로 갔는지 모르겠어. 와우, 와우. 좀 더 가야 돼. 와우, 와우. 이거 뭐야? 나야, 나야. 언니, 일자리 지켜야죠. 미안해요. 가! 어디야, 여기? 가!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나 여기야. 여기 내가 벽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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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안 다쳤어요? 미안해요. 돌아놔, 돌아놔. 돌아놔, 돌아놔. 어딨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내가 가운데야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네. 누가 가운데야 지금, 유진이가? 자, 가면 시작.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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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 자, 여기가 유진이가 진짜 돼. 야, 진짜 놓지 말자. 준비 시작. 암 בע 아우! 너 언니는 자꾸 웃길라고. mejor. 아니, 왜 그래? 나 지금 내가 못했는데 나 제 소리를 다 웃기려고 아 자꾸 웃기려고 게임 안 하고 아니야 아 자꾸 아 자꾸 아 자꾸 전주 성장 의사예요 아니요 나만 열심히 하고 아니 나도 빨리 일어나요 오늘 이렇게 막 그러면 발까지 넓게 야 영지야 너 그렇게 개인기 할 거면 그냥 코빅으로 하라니까 저 개인기 한 게 아니라 아니 싸우지 마요 제 입장에서는 아니 야 제 집으로 역할에 몰입한 것밖에 없는데 나 열심히 좀 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가 어딘데 일단 끝 끝까지 좋아요 좋아요 자 시작 아래부터 위 아래 위 오오오 아래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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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오오오 야 이 토르크 박스 왜 이렇게 빨라 미 미 미 미 언니 박자 맞춰야지 여기 있었어 지금 여기로 지나갔어 야 너 아니 그걸 단독 행동하지 말라고 아니 그걸 아니 그걸 알겠어 알겠어 미안해 시작 아래 미 아래 아래 누구야 옆으로 안 본 사람 아래 위 누구야 옆으로 안 본 사람 아래 나 얘가 무서워서 못하겠는데 어떡해요 빨리 빨리 돌아요 아니 아래부터 시작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왜 안 올라오니 형지 여기야 여기다 오른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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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지야 여기다 오른쪽이다 오른쪽이다 아 영지야 아 아 너 누구야 영지 야 그런데 영지를 가운데에 닦아 유진아 영지한테 와봐봐 여기 있어요 2번지 2번지 위 아래 위 아래 위 하시죠 아래 위 아래 위 아 어딨어 이리 와 이리 와 어딨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잡았어? 몸 잡았어요 언니 야 한 번만 더 가보자 이거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다 영지 언니가 와야 돼 영지 언니가 가운데여야 돼 가운데여야 돼 영지 언니 네 영지 언니예요? 네 자 갑니다 아니 좋아야 돼 좋아야 돼 갑니다 어디 가는데요? 준비 아래부터 시작 아래 죄송해요 어 죄송해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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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아래 이거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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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 니나 이연 니나 이연 니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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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내가 뽀뽀할 거야 빨리 아 아 강봉 강봉 오케이 일단 제일 손잡아자 손잡아자 벽으로 가 일단 제일 손잡아자 손잡아자 벽으로 가 바티칼로 가 용지야 맨 뒤로 가 맨 뒤로 가 손잡아 아니 뭐하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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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아래 위 아래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여기 어디야? 나 나 나야 아니 어 이리로 봐 나 여기 손이 여기 있어요 아니 뭐해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이리로 가 이리로 시작 위 아래 이미 지나갔다 이미 지나갔다 이미 지나갔다 아래 이미 지나갔다 이미 지나갔다 이미 지나갔다 지나갔다 다시 돌아 나야 돌아 돌아 나야 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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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나 방금 완전 좋은 방법 생각해놨다 뭔데 얘기해봐 내가 방금 가면서 위 아래 하면서 팔 벌려 떼기 스텝을 했거든 에? 어? 팔 벌려 떼기 스텝 어 아 이렇게? 이렇게? 어 어떻게? 버피 테스트? 어어 언니 이렇게 해봐 위 아래 안 보여 어떡해 어떻게 하라고 안 보여 안 보여 어떡해 어떻게 하라고 안 보여 어떻게 아니 얘기를 해 봐봐 발을 어 발을 있잖아 뻗었다가 하나 둘 그러니까 이게 맞아? 그러니까 뻗어? 이거야? 그냥 하자 아니 아니 말 가 공기로 느껴봐 어 아니 무슨 공기를 어떻게 느껴 발을 손 잡아? 어 잡았어 가 빨리 여기 두 바이사람 여기 두 바이사람 여기 두 바이사람 가 그럼 빨리 내가 가면 돼요 얘들아 끝에 잡아 끝에 너 또 뒤에 있는데 아니 내가 활동을 해 어 뭔데 그게 대체 뛰래 아래 위 간다 시작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아니 야 영지야 너 왜 이렇게 독단적이니 아래부터였어? 아래부터 한다고 그랬잖아 아래부터였어? 아래부터 한다고 그랬잖아 아 EXID도 위부터 하는데 여기 어디야? 영지야 엄마 여기 있잖아 아니 여기 또 뒤로 온 얘 큰일 났네 자 위아래 EXID 시작 소리를 잘 들어 소리를 잘 들어 소리를 잘 들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나야 지나갔어 지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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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안 다쳤어요? 어? 야 지지배 나를 능멸해? 저 근데 어디로 지나갔어요? 그걸 말해주면 안 되지 어 말해주지 말하지 엉덩이 안 돼 어 누구야? 어 누구야? 용지야? 어 저에요 어 근데 엉덩이로 얼굴을 지금 어 이거 괜찮아? 어 괜찮아요 어떡해 아 근데 뭔가 이렇게 어? 아 왜 언니 가슴을 자고 이제 왜 이렇게 왜 왜 나를 힘드게 진짜 뻥 진짜 뻥 안 치고 한 열 번 잡아 아 아 아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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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가만히 앉아서 소리에 집중해 보자 아니 아니 그걸 필요 없고 원래 내용으로 아까 아슬아슬 했다니까 잘 들어 네 소리 집중하지 말고 어 유진이의 소리 집중해 여기 소리 났어 위 아래 지나간 거 같은데 그래? 여기로 갔다니깐 언제 방금 그럼 말을 해 나는 발언권도 없잖아 야 너네 싸울 거면 그냥 한국 가자 어? 다시 어딨어 언니 여기 나 뒤에 있어 유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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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같은 친구들에서 잠도 자고 유 좋았잖아 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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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원통해 아우 원통해 아우 원통해 아우 원통하다 내가 진짜 다시 다시 선물해 보자 나 나 근데 뭔가 공기가 묶여져 웬지 지금 유진이 여기로 갔어 지금 유진이 여기로 갔어 저거 나야 웬지 지금 유진이 여기로 갔어 저거 나야 웬지 지금 유진이 여기로 갔어 저거 나야 근데 죄송해요, 소주 없어요? 저 너무 힘든데요? 아유, 원통해. 10분 넘어졌어요. 자, 그럼 저 약간 르세라핌, 르세라핌처럼 가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 와, 건수가다? 르세라핌 방식으로. 언니, 어디 있어요? 르세라핌 해야 돼. 르세라핌 좋잖아. 어, 르세라핌 간다? 오케이, 오케이. 준비 시작! 좋아! 좋아! 형우, 형우 이렇게 따라?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저, 그쪽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데뷔 못해요. 저기, 반대로 갈게요? 너만한 줄 알았어요. 다시. 1, 2, 3. 준비, 준비, 준비. 어, 얘. 야, 얘네, 얘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야, 얘나, 얘나. 잡아, 잡아,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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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여기, 여기!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무릎, 무릎! 있는 것 같았는데...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다시 준비. 내 쪽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쪽으로 다른 사람이 원래 여기가 잘 잡히는데 내가 못 잡은 것 같아. 제가 할게요. 팔이 좀 짧은지? 은정님, 화이팅. 제가 은정님 많이 잡아봤어요. 응,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 끝 잡았어? 네. 시작! 아래? 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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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어, 일단, 일단, 일단! 어, 조심조심조심조심.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아니, 머리 맞은 사람 누구야? 나, 나, 나 맞은 사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손등이야, 손등이야. 언니, 그럼 어디 있어? 와, 와. 와, 와. 와, 와. 이 차는 어딨냐고. 언니. 그래서 누가 잡았어? 아니, 나 어디로 끌려갔었어. 나. 유진아 어디야? 나, 나. 유진아 어디야? 나 놀이공원인 줄 알았어. 아니, 안 다쳤지? 어, 괜찮아. 간다. 자, 아래부터. 시작. 난 바로 두 명이다. 여기 것 같지? 여기 있다, 있다, 있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어디 있어? 이 사람이야? 여기, 여기, 여기 그 앞에. 언니. 이거 아니야? 언니, 행복할 거예요? 어디, 이거야? 언니, 행복할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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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에, 앞에, 앞에. 맞아요? 언니, 행복할 거죠. 언니? 아, 봐! 와 여기 안에 땀이 나 왜 웃는지 알았어 웃겨 도망다녀 본 입장에서 한 분씩 좀비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세요 김미현 씨는 일단 한 템포 늦더라고요 빈틈은 없는데 약간 늦어 도망가기는 편한 스타일이고 유진이 너무 어렵고 무서운 건 언니가 진짜 무서워 내가? 언니는 진짜 피할 데가 없어 그렇지 이거 좋다니까 스텝이 그거야 나 이렇게 했잖아 이제 알았네 마지막 경기전 나 근데 진짜 영석이 형이랑 받아가기는 싫어 여기까지 할게 나 여기 있어 가운데 형님 나 가운데 아 여기 있다 아래부터 아래부터 네 다리 쫙쫙 벌리고 돌아다녀 거기가 미현아 쫙쫙 잘 잡아야 돼 영재 왠지 내일 너랑 가게 될 거 같아 나 느낌이 살짝 왔어 시작 시작 아래 시작 아래 아래 아니 쟤 왜 소리지 아 줍다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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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언니 저 그대로 손누출하고 조여요 언니 저 그대로 손누출하고 조여요 조여 뭐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잠깐 야이소x2 가이소x2 거기 있어 가이소x2 가이소x2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가이소x2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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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놔줘 한 번만 한 번만 울어, 파이팅! 나 한 번만 나줘! 나 한 번만 나줘! 파이팅! 울어, 울어. 행복해, 빨리. 울어, 나 울어. 나 한 번만 나. 나 30토로 못 버텼어. 나 파이팅해. 악벽, 악벽. 나 파이팅해. 악벽, 악벽.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안 됐어? 내 쪽으로 확 깼겼네. 나 파이팅해, 가기 싫어. 파이팅해! 당장! 아, 시원하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이거 어떻게. 누가 잡는 거야?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빈틈이 없었어. 이제 드디어 어느 정도 팀워크가 완벽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잡았어? 유지이가 갑자기 가다가. 그래서 언니 바로 옆에 있잖아. 바로 옆에 숨소리가. 단점이 소리가 크세요. 아, 항복을 안 하겠네. 아니, 근데 이게 전혀 구다리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피하는 거지? 아니, 내가 구멍이야. 이제 안 거야? 아, 내가 구멍이구나. 네가 빠지니까 완벽해졌어.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자, 시상하겠습니다. 1등! 자, 안유진. 안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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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 유로! 우리 미미 이드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미미 수정입니다. 50유로! 자, 3등.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와, 아유. 뭐, 발트에 봉투라도. 영지는 내일 점심 식사 끝나고 저랑 같이 발트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둘이 가는 거야? 네네네, 저랑 같이. 와, 너무 좋다. 근데... 근데 형제 진짜 괜찮아서 내가 추천할까? 어, 네, 네, 괜찮죠. 깜짝이야. 오, 네.